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가축 사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가축사육농가에게 가축의 적정 사육온도인 20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하고 축사의 경우 환기와 통풍창을 개방하는 한편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사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경상남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60억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에 7억원 등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